AOMG 소속사 민호이가 광고 촬영 불참 논란에 대해 4일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호이는 지난 2월 5일 새벽 라이브 방송 중 눈물을 보인 가운데 이후 착성한 심경글도 삭제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민호이는 라이브 방송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또한 종잡을 수 없는 장문의 글을 남기자 네티즌은 마엑스를 한 거냐며 무슨 법을 이탈한 죄를 저질렀다고 자꾸 그러냐며 우려하기도 했었습니다. 소속사 AOMG는 공식 입장을 내어 당사와 아티스트 간 광고 계약 체결 대리 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로 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광고 촬영에 불참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후 민호이는 3월 4일 다시 한번 입장문을 내게 됩니다. 먼저 입장문 내용이 길어 결론부터 말하면 첫째 광고 노션은 아니었고 본인 모르게 조율 안된 내용의 대리 서명되어 있어 소속사와 민호이 모두 해당 이슈는 법리 검토 중이다. 또한 계약 당시 사용한 도장이 민호이가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페스티벌 행사 늦은 건 본인 귀책 사유라며 회사에서는 무대응하자고 했으나 늦게나마 사과한다. 세번째 라이브 방송에서 실내 흡연에 대해 죄송하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당시 라이브 영상 한번 볼까요? 흡연한 것도 문제는 아니지만 방에서 담배 꽁초와 담배가 나왔다고 사과할 일인지는 전 잘 모르겠네요. 보는 사람이 그냥 트집을 잡는 거 아닐까요? 별걸 다 문제삼네요. 다음은 민호이 입장문 전문 한번 살펴보시죠. 민호이는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대응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못 참겠다. 용기 내보고 싶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제가 눈물을 보인 것과 이야기한 인생의 기준에 있어서 죄를 저질렀다고 말한 부분은 연관이 없다라며 라이브 방송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래저래 고민과 일들이 많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과 달리 두 시간 전에 광고에 불참하는 일은 없었다며 다시 찾아보니 이와 관련된 기사는 없고 광고 펑크라는 기사가 이건 또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라며 어디서부터 오해가 생긴지 모르겠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광고권의 계약서 내용 공유도 받지 못했고 언제 계약서가 쓰였는지도 알려주시지 않았다며 정산서에 광고 비용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이게 왜 들어왔지 하면서 계약서가 쓰였다는 걸 알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에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바로 보여주시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직접 찾아가 열람했다며 이때 저의 도장과 다르게 생긴 저의 이름이 쓰여진 가짜 도장이 찍혀있었고 22년도 광고 계약서와 비교하여 내용이 많다고 느껴져 계약 조건 수정을 요구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서 촬영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하고 나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 대표님께서 친언니에게 전화해 촬영하지 않아도 되는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된다는 통화를 했다는 말까지 듣고 나서 광고를 찍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이해했다라며 광고팀 측에는 2시간 전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촬영할 수 없다고 전달되었다가 또 다른 날에 다시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변심으로 인한 노쇼라고 전달되었었다고 팀원에게 전해 들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민호인은 계약서를 보게 된 시점에서 처음 그 내용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도장이 찍혀있었고 그 도장 또한 저의 도장이 아니었으며 수정 요구를 드렸으나 조율되지 않았고 광고를 찍지 않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다라며 찍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또다시 전에 듣고 광고를 찍지 않았다. 이에 회사와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양측 모두 변호사님의 검토를 받는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전주 얼티밋 페스티벌 당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문제가 되었던 신뢰 흡연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무대응만이 최선의 대응이 아닌 진심을 전하고 또 잘못에 있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정말 많이 느꼈다라며 앞으로 이 일을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며 아티스트로서 더욱 성장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민호이가 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호인은 참고로 모든 허위사실 유포에 있어서는 본때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